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입니다 어... 어쩌다 보니 마치 제가 얼굴을 공개하는 영상처럼 지금 찍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은 메이크업 페어 영상에서 가끔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메이커 다은쌤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은 이렇게 보이는 듬직한 3D 프린터 그리고 3D 모델링 위주로 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은쌤의 교육 채널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메이커 교육이나 또 제 교육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은쌤의 교육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에 올라올 영상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떡밥을 몇 개 던져보자면 11월 11일 저는 또 뭔가 새로운 3D 프린터를 질렀습니다 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 또 12월에 같이 개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책 두 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팅커캐드 서킷에 관련된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퓨전 360에 관련된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강의인데도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퓨전 360 강의도 내년에 한번 크게 확 업데이트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은 3D 프린터, 3D 모델링으로 중심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은쌤의 교육 채널에는 제가 수업하는 방식들 제 교육 철학이나 아니면 제가 만들었던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거 소개하는 채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다은쌤 교육 채널에 계속 제 얼굴이 나갈 건데 여기가 사실 메인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얼굴을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게 또 웃겨서 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메이커 다은쌤의 채널과 교육 채널 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